커버력 진짜 좋죠.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반대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이게 싹 커버가 되면서 가볍게 쿠션 몇 번 두드렸어 하면 피부 원래 좋구나. 그럼 지금부터 자빈드 서울의 신상 쿠션과 윙크 쿠션 비교 리뷰 시작해볼게요.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자빈드 서울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 기존의 윙크 쿠션은 딱 이렇게 윙크 각도에 따라서 윙크를 하는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예전에는 사실 색상이 표기된 게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뒤에 바로 21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호수 구별에도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빈드 서울 자체가 사실 입소문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들이라서 이번에 또 어떻게 촉촉한 글로우 쿠션이 나왔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21호 컬러를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컬러가 굉장히 어두운 편에 속했던 쿠션들이었잖아요. 색상들 선정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 21호 컬러가 훨씬 더 밝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살짝 화사해졌다 정도의 느낌이지 막 크게 밝아지거나 한 느낌이 아닌데 화면에서는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저는 23호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데 한 번 얘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빠져버렸어. 기존의 23호는 약간 이런 피부톤보다 한참 어두운 톤이었는데 좀 밝아지긴 했지만 확연히 어두운 편입니다. 제가 다른 타사 쿠션들, 인기 쿠션들이랑도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태그아웃 스테이예요 여러분. follow me. 자빈드 서울 기존의 윙크 쿠션을 이쪽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가 더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더 상세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용물을 많이 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21호 컬러를 올렸고요. 역시나 이전에 사용감처럼 얇고 밀착감 있게 올라가고 이 퍼프가 진짜 말랑말랑하니 이 내용물을 적당한 양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퍼프는 타사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퍼프의 느낌이에요. 이게 말랑말랑, 몰랑몰랑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제형이 두꺼워지지 않게 이 퍼프가 굉장히 얇고 밀도가 있거든요. 밀착력을 좀 더 올려주는, 높여주는 그런 쿠션 제품이에요. 색상은 제가 22호, 23호를 평소에 사용하는데도 21호 컬러 무난하게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깨모 누나 같은 경우는 쉐딩을 따로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컬러 있죠. 이 쉐이드에 따라서 21호를 안쪽에 사용을 하고 23호를 외곽 쪽에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컬러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코도 한번. 근데 하도 이 쿠션을 많이 사용했더니 안에 내용물이 많지 않아. 그래서 더 이렇게 밀착감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괜히 입수문 탄 게 아닌 것 같아. 신생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 금액대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 금액대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23호를 가지고 와서 외곽 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까지 전부 다 사용하기에는 좀 어두워요. 바로 보이죠? 흑빛이.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색상에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색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막 엄청나게 개선된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뭔가 22호, 23호가 좀 더 명확한 23호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대신에 색상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 특히 얘가 좋은 게 모공 커버를 잘해주는 쿠션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쉐딩 자연스럽게 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모공 커버 굉장히 잘 됐죠? 커버력 진짜 좋죠?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반대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이게 싹 커버가 되면서 정말 균일한 피부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상태로 그냥 약간 가볍게 쿠션 몇 번 두드렸어 하면 피부 원래 좋구나. 근데 반전은 이렇게 붉은기도 있고, 블랙헤드도 있고, 잡티들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쪽은 이번에 신상 쿠션을 써볼 건데요. 퍼프를 만져보면 느낌 완전 달라요. 아까 전에 거는 굉장히 얇고 밀도이시 말랑말랑했다면, 이번에는 퐁퐁퐁 뭔가 수분 팡팡팡 글로우 팡팡팡 퍼뜨려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볍게 찍으면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이 찍혀 나온다. 한 번만 찍어볼까요? 이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가오사로 팔로미. 한 번 콕 찍으면, 와 촉촉해. 아 이 짝짝거리는 게 와우 색깔 이쁘다. 오 확실히 근데 글로우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반대편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쵸? 느껴지지 않아요? 커버력 어쩔? 지금 여기 있던 잡티 싹 사라졌어요. 이 제형의 입자들이 굉장히 고운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드릴 때도 이 입자들이 제 피부에 있는 이렇게 메꿔줘서 균일하게? 정말 모공 하나 없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텍스처로 지금 만들어주는데, 살짝 반전. 얘가 좀 글로우한 쿠션 컨셉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글로우한 느낌이 막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세이매트한 느낌으로 싹 잡아주는데? 그리고 색상 컬러가 기존 컬러보다 좀 밝다 보니까 이 제형감도 좀 더 두꺼운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비해서는 두껍긴 합니다. 대신 그만큼 커버력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두꺼운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양 조절해서 조금만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이 두께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가볍게 해주고, 저는 23호 컬러를 다시 갖고 와서 바깥쪽을 한 번 해주도록 할게요. 얘 근데 살짝만 누르세요 여러분. 살짝만 눌러도 양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지금 글듯이 했는데도, 봐봐요. 그냥 글듯이 했는데 잘 묻어나와. 지금 자연스럽게 쉐딩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아 이게 쉐딩을 하면서 또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양은 두 배로 쌓이겠죠? 그리고 코 부분. 근데 얘 글로우 쿠션이 아닌가? 제가 상세 내역을 조금 확인해볼게요. 촉촉한 수분감과 시어한 누드빔이 자연스러운 윤감. 세미 글로우 피니쉬 타입.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세미 글로우한 느낌이 있어요. 완전 막 빤딱빤딱이는 그런 글로우 제형은 확실히 아니고,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시국에 사용하기 좋은? 딱 그 정도의 은은한 속광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얘 두께 많이 올라간다. 이게 촉촉하게 만들다 보니까 윙크 쿠션보다는 양이 많이 찍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양 조절 잘 못하면 얘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양 조절 잘해주셔야 되고, 이 퍼프 같은 경우도 저는 기존의 퍼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형이랑 궁합이 더 잘 맞으니까 이 퍼프를 선택하셨겠지만, 저는 기존 퍼프로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니까 깔끔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좀 찍힌다. 보이시죠? 여기 찍히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써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상대 쪽보다는 확실히 두께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대신 커버력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 모공 커버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고요. 저는 수분 분석형 지성이잖아요. 살짝 저한테는 발림성. 딱 바른 직후에는 조금 보송한 편이다? 뭔가 보송까지는 아니지만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우리 흔히 쓰는 미네랄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거로 가볍게 질감 처리를 해준 듯한 느낌이 드는 쿠션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여기가 얇고 투명한 느낌이 더 있어. 여기도 커버력이 좀 있는 제품이라서 얇고 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형이 싹싹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껍게 조금 한 겹은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여긴 슬라이스라면 한 겹. 근데 커버력 진짜 좋네요. 아까 여기 있던 이런 잡티들을 싹 커버해줬어요. 특히 이쪽에 제가 잡티가 착색이 살짝 있는데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가려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묻어남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짜라란! 먼저 신상 쿠션부터 보여드리면 글로우원 제품치고는 묻어남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찍혀 나오긴 했지만 파운데이션보다는 유분기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화장솜을 가지고 와서 싹 지어보면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어나긴 합니다. 반대쪽 기존 쿠션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이 묻어나왔어요. 밀착력이 좋기는 한데 겉에 이게 남아있는 유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살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글로우야? 할 정도로 픽싱이 잘 됐네요. 그러면 마스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도 갖고 왔습니다. 두드리면 묻어남은 비슷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이 묻어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기존 쿠션인데 여기가 더 묻어남이 많습니다. 바로 얼굴에 찍힘을 보여드리면 신상 쿠션 같은 경우는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묻어남은 좀 더 많은데 피부에 찍힘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는 않죠. 이것이 이것이 살짝 반전이네요. 제가 이 11월을 갖고 살짝 눌러볼게요. 그냥 이 위에 찍힌 것만 이렇게 살짝만 두드리면 여기 묻어남 테스트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찍힘이 거의 없고 너무 예쁘죠? 코 여기 닿는 부분도 코코코코코 쿠션을 굳이 더 바르지 않고 퍼프로만 두들겨서도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찍힘이 거의 없는 쿠션이네. 근데 반대편 같은 경우는 신상 쿠션 같은 경우는 묻어남은 더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글로우다 보니까 찍힘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내용물 없이 그냥 두드려볼게요. 얘는 그냥 두드리면 커버가 안되네요. 살짝 내용물 묻혀서 덮어씌우는 느낌으로 두드려줄게요. 이거 세미글로우가 맞는 건지 살짝 의심이 드는 게 이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딱 올리면 정말 이게 짭짭짭짭짭하게 올라가요. 보통 세미는 이렇게 달라붙는 제형으로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촉촉하면서 쫀쫀한 세미글로우 제형이다 보니까 글로우 치고는 쿠션이 굉장히 잘 쌓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묻어남 테스트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지속형 테스트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형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쿠션을 바른 쪽 모두 유분기가 살짝 올라온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유분기가 좀 더 적게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코 부분이 유분이 뿜뿜했어요. 전체적으로 잘 유지가 된 거 보이시죠? 막 크게 무너짐 없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된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바로 확인해볼게요. 먼저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부터 설명해드리면 이쪽이 신상 쿠션인데 처음에 올라갈 때 그다지 촉촉한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미글로우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살짝은 건조한 느낌이 있는 편이었어요. 양쪽 모두 눈가주름이 있었는데 사실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는 눈가주름 끼임이 대부분 없잖아요. 근데 얘는 마무리감에 수분감이 좀 날아가는 그 유수분이 좀 날아가는 제형이다 보니까 잔주름 끼임이 살짝은 있었고 특히 코 아래 이렇게 가려서 보여드리면 코 옆 끼임이 뭔가 끼고 녹으면서 무너진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여기 유수분이 날아가면서 뭉치고 벗겨지고 끼임이 있는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짝 매트하면서 건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텁텁하게 무너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수분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이 쿠션을 사용할 때는 스킨케어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해보고 싶었거든요. 살짝 여기 찍어볼게요. 딱 빛 가리니까 더 잘 보이네요. 이럴 줄 알았어. 역시나 묻어남은 계속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찍힘도 거의 없는 편이죠. 나는 묻어남이나 찍힘이 거의 없는 세미글로우 쿠션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이렇게 건조한 부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은 쿠션이 될 것 같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너지긴 했는데 여기는 녹으면서 뭉치는 느낌이어서 뭔가 무너지니 아쉽긴 했지만 그렇다고 더럽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녹은 느낌? 제 유분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좀 지워진 느낌이 강하고 역시나 이쪽도 아시잖아요? 자빈드 서울 하면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는 쿠션이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모공 커버를 잘 한 상태로 끼임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쿠션 모두 이렇게 눈가 주름 끼임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유지 굉장히 잘해줬죠? 제가 이쪽에 조명을 이렇게 막아도 확실하게 모공 커버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공 커버는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21호 컬러를 사용하긴 했지만 다크닝 없이 계속해서 화사한 느낌 처음에 사용했던 그 색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도 파운데이션보다는 이렇게 유분기가 조금 묻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묻어나면 적은 쿠션을 원해요 하는 분들께는 이쪽 블룸 신상 쿠션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처음 발림성부터 모공 커버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는 기존의 윙크 쿠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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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ени는 мат